스테이크 스테이크 나올 때까지 이야 이게 미션이 어렵네 생각보다 어려운 거야 이거 말이 안 돼 너무 어려워 그러면 우리가 편의점을 가더라도 고기좋아하게 생긴 사람은 이게 말이 되면 처음 기사님한테 물어볼 게 많은데 아 미친 이게 너무 어렵다 이게 아마 억양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음식을 추천해주세요 그거는 약간 여자분 톤 아니에요 남자분은 죄송합니다 왕타시다 누가 그렇게 남자분들도 약간 일본 드라마 끝나고 뒤에 광고 나오잖아요 목숨 들었던 목숨 같은 아 도요 막 이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 야 언어라는 거는 그렇지가 않아 소민아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ож길 오키나와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가 있나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뜻이 다른가? 스테이크다. 나니, 나니소바. 나니, 나니소바. 나니, 나니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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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요. 그런데 아까 왜 소바를 추천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왜 소바를 추천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왜 소바를 추천하셨어요? 왜 소바를 추천하셨어요? 아니, 진짜 미치겠네. 아니, 이게 아닌데, 나 진짜 미치겠네. 아, 다 맛있어. 아, 다 맛있어. 전부 맛있어. 아, 전부 맛있어. 아, 전부 맛있어. 아, 전부 맛있어. 아, 전부 맛있어. 그래서 오빠가 이걸로 자꾸 번역을 하니까 여성 목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약간 여성 목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소바나. 아, 이스라엘. 아, 이스라엘. 와, 아리가또, 아리가또. 아리가또지마스. 오키나와 소바. 봐봐, 보통 오키나와 소바 이런데. 오키나와 소바. 너 진짜. 컴yen! 아, 아,아이, 언니. 아리가또지마스. 아리가또고자인마. 아리가또. with a break of the night. 해브 난 안에 latency. 오키나와 소바. 하하하.